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버스에 있던 승객들이 도착했는지 하나 둘 순서를 지키며 내리고 있는데요. 버스기사는 이미 제일 먼저 내린 다음 승객들의 짐을 빼주고 있어서 운전석은 텅 비어있고 밖은 승객들이 각자 짐을 챙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.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텅 빈 버스 안 밖에서 흰색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주위를 살핍니다. 그리고 검은 마스크까지 낀 채 버스 위에 올라오는데요. 이어 남성은 기사 자리로 가 무언가를 빠르게 쓱 훔칩니다. 그러곤 바지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데요. 이 남성이 훔친 것은 버스기사의 휴대전화 두 대. 운전석은 비어있고 주위가 산만한 틈을 타 빠르게 휴대폰을 훔치고 달아난 것인데요. 이후 버스 운전기사는 자리에 돌아와 보니 휴대폰 두 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는 황당했다고 전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